매일매일 들어오는 뉴스, 이 뉴스에도 맛이 있습니다. 얼마나 맵냐, 맵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연의 뉴스 정면 4부 정치권에 뜨겁고 독한 뉴스만 모아서 매콤하게 요리하는 상암동 떡볶이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요리할 첫 번째 뉴스는 농래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217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찬성 101, 반대 161, 기권 9표였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것 가운데 처음으로 부결된 건데요. 앞에서 이상직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부결이 나왔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제 생각에 이 사안은 농래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이나 이런 걸 들어줬다는 게 혐의의 핵심 내용인데 물론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자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이전 사안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사안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크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가결이 됐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지금 부결이 된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 논의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대응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아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국민들이 정치 전반을 볼 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결국 어쨌든 부결시켰다라는 걸 평가할 때는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오늘의 결과는 좀 아쉽고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쉽고 걱정스럽다. 결국 방탄 국회다 또는 제 식구 감싸기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김용태 의원님. 저도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선거가 거의 매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거 때만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고요. 또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이것을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시사, 그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정작 이러한 것이 좀 다가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농래의원권이 아직 혐의만 있고 의혹만 있다 보니까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심을 갈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 굉장히 아쉽고 유감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의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돈을 받는 장면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농래의원의 말소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이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설명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를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되는 어떤 사안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설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또 노웅래 의원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바로 신상 발언 통해서 자신이 항변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발언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런 증거가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방어권 행사를 하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처음 들은 얘기라는 얘기죠?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녹음이 됐지만 지난번에 줬는데 뭘 또 주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그런 맥락이 아니다. 다른 맥락이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러한 반발 심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론 투표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 투표를 한 것인데 의원 개개인이 판단할 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반발 심리로 또 부결에 투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 구체적인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증거의 내용을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결이 결국 된 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부적절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한 장관에 같이 설명을 곁들이면서 한 얘기가 뇌물 사건을 20년 넘게 수사를 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모두 발언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농은혜 의원의 혐의가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던 돈 뭉치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 과정이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녹음이 되어 있다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 많은 국민들께서 농은혜 의원의 혐의에 대한 의심이 더 확신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체포동의안이 좀 부결된 것에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확실한 물증이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가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에요. 김용태 의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불구수 상태에서 어쨌든 수사는 계속 되겠죠? 네.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라FC라든지 대장동 의혹이 곧 이제 체포동의안에 올라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정말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한 번 예행 연습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될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예비고사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러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언론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할 때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 그리고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한동훈 장관 또는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당 대표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예행 연습이나 모의고사 치르지 않아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인데 다만 그것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마도 1월 초부터는 압수수색 진행하고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는 것들이 언론 보도되고 하면서 아마도 국회의 1월이 지나가는 과정에 넘어올 것인데 그것을 전제하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예를 들어 가결시켰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왜 부결시키냐는 등의 그런 논란이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응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이거든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결시켰다. 그러니까 좀 수밀관하게 가자는 것이죠. 검찰 수사는 다 정치 보복이고 그런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대응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까지의 일관된 정치적 맥락을 만드는 것에는 성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런 모드로 이후에도 쭉 갈 것이냐. 그냥 총선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민주당도 리빌딩을 좀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체질도 좀 바꿔야 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될 텐데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모드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승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어떤 대안이나 그런 모색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 맛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맵기의 정도를 순한맛, 매운맛, 마라맛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분의 맛 평가 들어보도록 하죠. 김용태 의원님. 저는 밍밍한 순한맛으로 하겠습니다. 순한맛이에요? 떡볶이를 순한맛 먹다 보면 양념이 떡에 베이지 않아가지고 양념 따로 떡 따로 놓을 때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나. 국민들 생각과 국회의 생각이 전혀 따로 놓는 것 아닌가. 국민의 공감대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을 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순한맛도 좋아하는데요. 떡볶이는. 그런데 매운맛을 제가 잘 못 먹습니다. 매운 걸 먹으면 너무 힘들고 땀이 나는데 매운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라는 어떤 입법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이 부결 사태, 부결 결정이 결국은 고통스러운 매운맛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운맛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한맛, 매운맛. 두 분의 맛평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상암동 떡볶이 이번에 마술평가할 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출소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특별 사면을 통해서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죠. 오늘 출소를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나오면서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다면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님부터. 김 전 지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경수 전 지사께서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면 조폭들이 감옥 갔다 오면 별다랐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무슨 별다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민주화운동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보면 감옥에 갔다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 민주화 투사가 아니라 그 선배들이 이룩한 민주주의, 그 민주화를 본인이 다 무너뜨렸던 거잖아요.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굉장히 민주주의의 중범죄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은 하긴커녕 떳떳한 척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를 갔다 왔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봉화 마을에 갔다 왔어요. 아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반칙 없는 세상을 꿈꿨던 분 아닌가요? 그런데 반칙했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겨울이든 봄이든 바뀌지 않는 것은 김경수 전 지사가 행했던 굉장히 잘못된 행위. 그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이 본 불언서도 냈고 오늘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 억지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말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이 발언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한 사면 전반에 대한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돼서는 이른바 국민권이 회복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잔여형만 면제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그 점에 반발을 해서 차라리 날 사면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결국 어쨌든 사면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전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수많은 당시에 당국자들이 다 사면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사면 문제가 사실 그것에 정당화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김경수 전 지사도 어쨌든 정치인이고 앞으로도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성해도 사과하고 모자랄 지격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이 발언과 관련돼서는 영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면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석한 거잖아요. 무죄라는 주장. 이거 여태까지 계속 유효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김경수 지사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킹크랩이라는 그런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금 드루킹이라고 하는 업무방해 혐의지만 내용은 여론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묶여서 처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작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김경수 전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결국은 업무방해 혐의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일당들에게 돈을 주고 어떤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시켰다거나 또는 그러한 선거운동이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유죄를 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법적인, 법리적인 문제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은 어쨌든 어떤 종류의 인터넷상의 어떤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려고 한 것이고 그 훼손하려고 하는 과정에 최소한 그것을 방조했거나 또는 어떤 뉴스의 링크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같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설명 내지는 반성 내지는 사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출소로 민주당에도 당내 역학관계에 일정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측도 좀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친문계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없지 않다? 있다는 얘기는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언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말할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을 받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친문그룹 그동안 소외받았다고 생각되는 친문그룹을 끌어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역할을 하려고 자처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역할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지금 사면이 복권이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문제와 별개로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대안을 주장하고 어떤 선을 긋는 그러한 흐름에 무슨 중심처럼 움직여버리면 민주당이라는 전체 세력이 분열하는 단초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매역에 가서 그러한 메시지를 적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조했던 것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랄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같이 싸우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적극적 역할 안 하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선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언론의 어떤 전망이나 그런 것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오로지 그러한 역할만 있는 것이냐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사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남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따른 출소 뉴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맛평가하겠습니다. 순한 맛, 매운맛, 마라맛. 제일 매운맛이 마라맛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김용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매운맛으로 하겠습니다. 매운맛이요. 마라맛까지는 못 가네요? 기분 나쁜 매운맛 있잖아요. 탭사이신 많이 넣어가지고 먹어도 먹어도 이게 맛있는 매운맛, 기분 좋은 매운맛이 아니라 굉장히 화학약품을 먹는 그런 매운맛으로 하겠습니다. 화학약품을 먹는 것 같은 맛없는 매운맛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저도 이제 매운맛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이건 그럼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어떤 매운맛입니까? 전반적으로 매운맛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고통스러운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여러모로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에 더해가지고 앞으로의 민주당의 앞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핑계로 국민의힘이 잘 갈 수 있는 길에서 또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정치권의 결국은 이것도 매운맛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의 맛평가를 해봤습니다. 상암동 떡볶이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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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